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! 맛있습니다.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설탕 바삭바삭 연어 랩에 딱 먹어야겠다 단무지 랩에 딱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랩은 요리 랩에 딱 먹어야지 한국의 랩에 딱 먹어야지 랩은 오후에 딱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오징어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하고 매콤한 맛 쫄깃쫄깃 초콜릿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lifestyle 이건 매우 꿀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